xsfm 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떠세요 과실의 상쾌한 신맛과 벌꿀의 맛처럼 달콤한 모카 상상만으로 떠올릴 수 없는 와인보다 깊은 향미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 비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첫 번째 사연은 이병환 씨 환에 빠진 아버지를 주신 분이죠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영하세요 민족도 없는 후레자식 이병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사연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아버님의 본명이 후레가 아닌 이상 아버님과도 잘 지낼 이병환 씨에요 대구의 올해 기온은 서울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이 대구시의 엄청난 노력으로 최근 몇 년간은 대구가 서울만 그 대구나 뭐 다른 대도시나 뭐 기온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죠 그래요 그게 노력 때문에 된 일이라는 증거가 밝혀진 거예요 나무를 겁나 심었다고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는 뭐 도시 재구조화 사업이 뭐 또 있었겠죠 아무튼 예전처럼 덥진 않대요 제가 그 2004년 3년 이때 대구의 공연을 처음 가봤는데 그 터미널에 내리고 깜짝 놀랐거든요 음 정말이지 한증막의 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혹 이게 뭐야 맞아 쿨러닝의 한 장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대국에 내려보면 잦은 소나기로 인해 코로나로 한증막 사우나를 가지 못한 아쉬움을 대자연히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찌는 듯한 더위가 아직 한창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전쯤에 좋게 된 일이 생겨 사연을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더위에 저의 모든 체력이 빼앗겨 도저히 타이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데다 때마침 3년쯤 된 저의 키보드에서 오른쪽 쉬프트와 R키가 작동하지 않아 새로운 키보드를 장만하는 과정에서 사연은 쓰지 않고 허성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 이유나 되신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그 새 키보드의 배열이 달라서 글쓰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새로운 키보드를 장만하는 과정에서 허성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키보드가 바꾸면 뭔가 달라지는 경우가 맞나 보죠 그게 아니고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었다 맞는 가설입니다 방금 약간 짜증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저라도 짜증날 것 같아요 원래 바깥에서 듣고 있으면 왜 계속 바보 소리를 하고 맴돌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약간 느낌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짜증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아버지 이걸 누르시고 저걸 누르라고요 이런거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아내를 가리키는게 아니고 정의호 코너를 가리키는걸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끼어들까 말까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적극적 개입으로 정책이 바뀌었군요 그렇구나 좋아요 참고로 알키는 기억입니다 아 보입니다 기억 쌍기억이군요 그러던 도중 홍소라님의 에피소드를 들으며 이제는 써야겠다 싶어 새로운 키보드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수염이 많이 나신 옛날 사람 얘기죠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렇군요 저는 수염이 매우 굵고 많습니다 어릴 때는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민족주의자이신 저의 아버지께서는 저보다 훨씬 많고 훨씬 굵고 억센 수염을 가졌기 때문이죠 얼핏 듣기에는 이제 이 문장이 마치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수염이 억세고 많다라는 민족주의 호르몬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수염이 날지 하면서 훅 날아도 그런 느낌 근데 나는 후레자식이 되었으므로 뿅 줄어들었다 이방수염이라고죠 마치 민족주의자와 수염의 양은 비례하는 것처럼 민족주의자 치수와 그렇게 느껴지는 분장입니다 또 편견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게 약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의사당을 점거한 트럼프 지지자들 보고 있으면 덥수록 거시거든요 보면 다들 관리는 어떻게 잘 하셨는지 결국 이게 남성 호르몬과 어떤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럼 옛날에 암흑기에 MBC가 해서 유명해졌던 알통보수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염에 비하면 제 수염은 솜털이랄까? 하지만 분명 한국 남자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고 굵고 빨리 자라는 편입니다 대충 홍소란님의 그 알실 이야기에서 덕질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면 저하고 덕질인이 한국에서 수염 많은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양가족이죠 아까 말씀하신 이방수염 저는 그걸 축발전 이렇게 부르는데 딱 거기 세 개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끔 감성적이 될 때는 부럽다고 해요 그랬다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요 멸시도 하고 부러워도 하죠 참고로 거기서 그 말 우리 덕질인이라든지 UMC님의 지수를 제가 잘 모르는데 UMC님도 아침에 면도하면 저녁에 다시 나는 스타일인 건가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지 지금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눈에 띄게 나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면도하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평상시에 그걸 느끼지 않고 가려울 때 턱으로 긁는 습관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냥 나와 있으면 자라 있으니까 음 그렇죠 네 그 정도군요 수염이 많기도 하지만 워낙 굵어서 면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염 자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아시아인들에게는 비교적 적은 비율의 특성이죠 저도 그렇긴 합니다 그 잘린 단면들이 그대로 얼굴에 점점이 박혀있다고 해야 할까요? 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수염 자국이 안 남는 친구들은 수염이 그냥 자라지 않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수염이 자라는 속도인데 한여름에 잡초처럼 잘도 자랍니다 대충 아침 일찍 면도하면 오후에는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오늘 바빠서 면도를 못했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가끔 있을 정도이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두 장 첨부합니다 하고 우리는 이병환 씨의 사진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대충 이해됩니다 네 굉장히 셀카를 잘 찍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찍어본 솜씨인데다가 두 번째 사진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알실티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알실티 위에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 모직 마이를 입고 있는데 네 멸시당하는 총각들이 입는 것이죠 아 근데 여기까지만 뭘 모를 수도 있겠다 코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코트에 반팔티? 자 첫 번째 코트를 입은 코트네 코트네 또 옆에서 아 또 밖에서 레니터가 지금 끼어들까 말까 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아 대본을 봐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저도 말을 뒤집어야 돼 저도 가끔 반팔티에 코트 입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죠 자세히 보시면 반팔티가 아니고 저희 라운드티입니다 나도 그 생각은 했어 이거는 지금 멘트맨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레터 덕분에 그 요파 씨의 지난 7년간의 방송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둘이 진짜 상바보는 아니었을까 아니긴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한테 물어보면 그걸 이제 알았어요? 이러면서 저는 그게 제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그런 성격이죠 자 두 번째 티셔츠를 입은 사진이 아침에 면도하고 오후 늦게 찍은 사진입니다 괄호 뒤에는 친구들입니다 괄호 친구들이 멀리서 걷고 오고 계십니다 친구들하고 거리가 굉장히 있는 편이죠 물론 뭐 뒤에 분들이 친구라고 생각하실지도 하여튼 이 차이를 보면 그러네요 우리 보드 카레인 할 때 이회완 씨 기타리스트 이회완 씨 지금 소닉 스톤즈를 하고 있는 그분은 조상님처럼 잘 자라는 분이죠 그분도 지금 이분처럼 이병환 씨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하루 종일 혹은 2박 3일 1박 행사를 떠나면 저녁에는 거의 깔깔깔 해갖고 그 왜 제가 요파 씨 150회에서 200회쯤 할 즈음에 열심히 수염을 길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선즈 오브 아나키가 돼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한 6개월 기른 뒤부터 그 길이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볼 카레인 2집 사진 보도자료 사진을 보면은 이회완 씨는 거의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인종적인 특성을 넘어선 수염을 기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외국 밴드들의 어떤 그런 레퍼런스를 잘못 찾아갖고 그 친구 하나만 다른 나라 사람처럼 수염을 기른 게 있습니다 근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만정 밀렀을 때 말고 까끌까끌할 때 있잖아요 그 댕댕이들이 그걸 좋아하나요? 하는 거를 지금 갑자기 기억나네요 이호환 씨가 예전에 루시드 폴 형네 집에 갔을 땐 하여튼 거기서 잤는데 다음날 그 멍멍이 두 마리가 진짜 무슨 개풀 뜯어 뭘 먹기도 해 해완이로 막 수염을 엄청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를 안 길러봤으니까 저 정도를 인간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완이는 그걸 되게 막 그냥 자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개는 뭐 그냥 뭐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기 때문에 핥을 땐 핥고 까끌까끌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그 개들의 그 개걸스러움은 이런 이런 텍스처는 처음이야 까끌까끌해 이리로 와봐 너도 그래 두 마리가 막 엄청 핥던 두 마리가 아니야 하여튼 뭐 콜라비를 제일 써놓은 것 같아 거의 막 와 이거 봐 진짜 까끌까끌해 내 혀가 고양이 혀 같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헤어볼 나오겠구만 내일 아침에 이런 제 UMC도 수염이 많이 나오고 댕댕이 키우시니까 그건 또 개마다 다른 거군요 그럼요 저는 역사책을 읽다 보면 역사책이나 삼국지 같은 걸 읽다 보면 늘 수염에 대한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염을 길러보고 싶었지만 유형과 덕진인이 그랬듯 기회가 없어 제 수염이 어떤 모양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수염을 처음으로 길러보았던 사건은 바로 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항상 면도를 강요받는데 혹한기 훈련에서만큼은 면도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해가 가네요 저도 완전히 기르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벌써 한 20년은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길러본다라는 거를 아주 어릴 땐 잘 못하죠 왜냐면 어른들이 그게 뭐냐라는 구박을 많이 하죠 남학생들은 길러보는 걸 못하고 여학생들은 잘라보는 걸 못하죠 심지어 대학을 가서도 둘 다 내추럴한 모습인데 수염을 기르면 맨날 정리를 이게 이제 방탕의 어떤 수염의 경우에 도둑기 하는 게 약간 문화적으로 있다 보니까 개성이라기보다 게다가 그 사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남녀공이 그렇습니다 면도를 강요받죠 그렇죠 저도 갑자기 기억나네요 제가 이 정도 기르고 날 때도 초반에는 굉장히 주변에서 뭐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지저분하게 왜 그러냐고 이 정도인데도 근데 이제 군의 훈련만큼은 아무래도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문제죠 훈련 상황은 실전 상황과 똑같아 하는데 면도를 시키는 건 가혹행위니까 아 그렇죠 저희 부대는 예비군부대로 부대의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혹한기와 유격훈련을 2B조로 나눠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A조로 먼저 혹한기훈련을 다녀왔고 5일간의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날 야간행군까지 마친 후 막사에 와서 뻗은 제게 부대의 선임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5일간 자란 제 수염을 마치 서커스에 프릭을 구경하듯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은 단 5일 만에 이미 수염으로 덮여있던 것이지요 반응도 대충 덕질이냐 하신 말씀과 비슷했습니다 부럽다는 반응과 더럽다는 반응이었죠 부럽다는 반응은 후임이고 더럽다는 반응은 선음인 거 아닙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냥 권력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반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고 일어나 면도를 하기 위해 세면장을 찾은 저는 맑은 정신으로 거울을 보고 제 수염이 어떤 모양인지 처음으로 찬찬히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FM으로 사셨군요 5일 기르고 이걸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전 제 수염이 꽤 마음에 들었고 사회에 나가면 언젠가 한번 길러볼 거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수염을 게으름이나 청결하지 못함의 상징처럼 여겨왔기에 전역 후 제게 수염을 기를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바로 들어갔던 직장에 저보다 나이가 두어 살 많은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분을 제가 가까이서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좀 싼 면도기를 쓰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상처가 많아 늘 바다인 거예요 인중하고 턱이 아니 왜 저렇게까지 괴롭히나 몸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FM으로 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야 저건 좀 너무하다 보면서 제가 아팠어요 그냥 보문 위에 쓰렸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러던 중 어학연수의 기회가 제게 찾아왔고 외국으로 떠난 저는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마음껏 수염을 길러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요파씨 사연사상 저희가 한 사람의 사진을 얼굴 사진을 가장 많이 보는 사연입니다 그러게 이래야 되나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래 사진은 외국에서 수염을 기른 제 모습입니다 인종이 달라 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2주 정도 기르면서 트리머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여 양볼은 면도를 하고 수염은 기른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코수염이 밥 먹는데 방해돼서 코수염만 트리머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2, 3주 정도 길러본 사진입니다 네 잘 자란다는 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에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니다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을 받고 바로 면도를 했습니다 아 엄마 아빠는 이럴 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다 너 걱정해서 하는 거다 위주의 핑계로 넘어가죠 사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는 연애 걸고 넘어지고 그렇죠 면도할 땐 좀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외로 편하기도 했습니다 수염을 길러보니 이게 매일 면도하는 것만큼이나 너무 귀찮은 일이더라고요 이것도 길러야 알죠 맞아요 네 첫 번째로는 수염이 자라는 속도가 다 제각각이라 하루 이틀 트리밍을 하지 않으면 수염이 삐쭉삐쭉 솟아올라서 엄청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수염이 길어도 털이 굵고 억센 듯한 곱슬이라 턱과 목의 경면의 수염이 늘 연한 목의 피부를 찌르고 긁어서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설상가상으로 턱수염은 수염결이 아랫방향인데 목 주변의 수염은 위로 자라서 서로 엉키기도 하고 마찰이 지면서 목 주변은 늘 면도를 하기도 해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머리카락하고 또 달라서 수염은 나는 방향이 서로 다 다르죠 피부 위치마다 많은 분들 느끼실 겁니다 이건 면도할 때도 느낄 수 있죠 면도 맨날 할 때도 그래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나이를 먹으면 다시 수염을 길러봐야지 하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제가 지난달 레이저 제모를 결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팬데믹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큰 소리로 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염이 엄청 빨리 자라고 굵고 억세기 때문에 저녁쯤 되면 마스크 안에서 수염이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부직포 소재로 된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 마스크가 수염에 계속 마찰되어 벗어보면 마스크 안쪽이 다 헤져있고 수염에는 마스크에서 나온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 가끔 붙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팟캐스트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스크를 쓰게 되면 마스크가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말할 때 그러면서 수염에 이렇게 된 소리가 계속 들어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속 노이즈가 생기는 상황이겠죠 마이크를 계속 쓰면서 미세하긴 하지만 저는 피부가 되게 약한 편이라 수염이 억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로 수염결이 잡힐 때는 가끔 따가워요 그럴 수 있죠 깜짝깜짝 놀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평생 피부 트러블이랑 인연이 없던 저도 피부가 뒤집어지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런 판데믹이 없을 거란 보장도 없으므로 한창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에 여자친구가 제 수염에 쓸려 아파하는 것을 보고 결국 제모를 결정했습니다 여친이 그동안 뒷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한 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아무튼 이 수염이 너무 많이 나서 좋게 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모로 넘어갑니다 제모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성 수염 제모에 대한 후기에 실패 사례도 많고 성공 사례의 남성은 애초에 수염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 어설프게 느껴져서 아예 그냥 안 나게끔 하는 시술 반사람이 더 많다라는 건가 보구나 네 너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뒤져봤거든요 아 그래요? 어중간해서 싫더라고요 로 시작하는 후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처음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차피 기를 수도 없죠 아니 축발전 주제에 뭘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발전인 분들은 또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축발전은 원래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 쓰는 거예요 저만 밀고 있어요 20년째 한 25년째 아 밀고 있다 심지어 아 미치겠네 아 참말로 아는 사람 만나면 말하는 게 미는 거지 뭐 늘 방송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란 건 굉장히 화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고 계속 한 사람한테 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신고 중에 하나가 계속 지금 한 명만 20년째 논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기계화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구에 있는 피부과를 서치해서 그나마 후기가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하여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왁싱샵도 마찬가지죠 기술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보통 후기에 나온 설명들이 처음에 상담할 때 5회 시술이면 된다 해놓고 5회에도 소용없으면 계속 횟수를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0회를 내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의사의 말에 속지 말고 수염이 굵으면 최소 10회는 생각하고 비용을 산정하라는 글을 읽고 대충 각오하고 재무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실에 가자 상담하시는 코디네이터 같은 분이 기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5회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처음 1, 2회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5회 정도 하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난다 와 같은 제가 수집한 정보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설명을 들으며 5회의 사탕 발림에 속지 않고 10회 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며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는 일단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셔서 마스크를 벗었더니 헛! 하는 헛바람 들이키는 소리와 함께 환자분은 환자요? 아... 아... 피부과니까? 환자... 그러게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게 피부과나 치과에 가서 고객분은... 미백이나 이런 미용 관련된 거 할 때 환자분이라고 말하나?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서럽잖아요 환자분은 수염이 굵고 숱도 많아서 최소 15회에서 20회는 생각하셔야 하는데 현정 넘어갔죠 네 라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최소 15회라니 제 예산을 벗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병원은 다른 곳처럼 오해라고 거짓말은 안 하는구나 싶어 조금 더 신뢰가 같기에 일단 결제하고 시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저와 같이 오늘 시술이 처음인 한 남성분과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시술실에 들어가 다시 마스크를 벗었더니 시술하시는 분이 갑자기 애구구? 하는 소리를 내시며 애구구 어떻게 해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수염이 많으면 더 아프거든요 잘 참아보세요 제모 그렇죠 제모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수염은 훨씬 더 많겠죠 여기 턱부터 이렇게 해서 면적도 훨씬 넓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아느냐 통증은 넘버원은 수염 넘버투는 브라질리언 이 정도입니다 많고 굵으면 아프죠 이게 그 겨드랑이가 의외로 안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그거거든요 털이 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잘 참아보세요 라고 하시며 레이저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전조사로 인해 대충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통증을 보이기도 한다는 정보가 있긴 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감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가진 질병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통풍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때 땡 까고 있네 그랬다가 아 그게 이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아픈 와중에 웃죠 이렇게 아픈 거 써 그래서 잠깐인데 견뎌보지 뭐 하는 마인드로 들어간 저는 마치 인중을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아 적당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뭐 개념은 비슷하지 않나요 레이저 레이저라는 뜻이 제가 레이저로 점을 빼봤나요 없애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 아 그러네요 안 없어졌네요 이게 이제 10회 정도 시술을 맞아요 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여러 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입니다 잘 보여요 하다 아파서 포기했습니다 아 그 정도야 네 왜냐하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겠네 딕잉 딥 곡소마치 같은 걸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안 합니다 네 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털의 존재론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누구 털의 입장에서요 털은 왜 있는 걸까 나는 왜 있지 그래서 눈썹이 먼지를 눈에 이제 뭐를 못 들어가게 하고 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들은 이제 필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죠 눈썹이라든지 코털은 수염은 뭘까 수염은 뭘까 음 어 뭣 뭐 약간 그 미 미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원래는 추위 코털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뭘 보호하죠 그 호흡기 아 입으로 들어가는 거를 원래는 먼지 그러면은 여자는 콜몬상으로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겨드랑이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털이 음부는 왜 있는 거지 아까 좋은 속옷 안 입고 다닐까봐 어 꿈에서 부끄러울까봐 대신하려고 꿈에서는 언제나 속옷을 벗고 다니죠 이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그 유인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퇴화하는 과정 그러겠죠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유인원이 겨드랑이에 털이 있고 음부에 털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건데 선택적으로 남은 거죠 지금 선택적으로 남은 거죠 왜 남아야 하느냐 아 물론 뭐 음부는 부끄럽다 칩시다 뭐 이게 그게 그게 DNA 있는지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제 DNA 있다 칩시다 네 여기는 왜 있는 걸까 겨드랑이랑 특히 턱이 여기가 더 궁금하네 여기랑 겨드랑이가 턱이랑 겨드랑이가 잠깐 인중을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억겁의 시간을 보내며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술자께서 너무 아프시죠 다음에는 오셔서 마취크림을 바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눈에 아플 거 알았으면서 왜 먼저 권해주지 않았을까요 물어보니 통상적으로는 마취크림을 바르지 않는데 너무 통증이 클 경우 바르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때부터 더 눈물이 나더군요 여튼 대략 5에서 10분가량의 긴 시간이 끝나고 벌겁게 달아오른 피부에 화장실에서 진정크림을 바르는 동안 저와 같이 설명을 들었던 뒤에 남성분은 벌써 시술이 끝나고 오시더군요 얼굴을 보니 저처럼 붉게 달아오르지도 않았고 애초에 수염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병환 씨의 입장이죠 수염 고민 때문에 찾아온 사람인데 너무하잖아요 그분은 안 아팠겠죠 이거는 이병환 씨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안 아팠을 겁니다 시술이 끝나고 집으로 오면 시술이 끝나고 집으로 오며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5회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패키지가 5회 다니더라고요 어차피 1, 2회에는 효과가 없을 거라 했으니 그냥 환불을 할까?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이 고통을 15개월이나 감내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레이저로 점 없을 때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데 그날이 다가올 때쯤 되면 스트레스 시달렸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참 신장결석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체외 충격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들이밀었네요 그게 한 번에 안팎새가 돼갖고 세 번을 했네요 작년 겨울 초에 코로나 오기 직전에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걸 받으러 갈 때가 되면 근데 그게 한 30분 이상을 한 몇천, 6천번? 3천번에서 6천번 사이를 치거든요 그게 진짜 툭툭툭툭 이걸 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 30분 진짜 우울할 수 그렇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림의 고수가 때린 통백권이라고 다른 내장은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용서야에서 그런 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거 신장결석 치료 내용이에요 파세 파세술 아무튼 어떤 것들이 너무 아플 때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게 상상이 가더라고요 장기 치료를 하는 분들의 어떤 우울감, 무력감 그래서 정말 마취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시술이 곧 찾아오는 것도 아니니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대충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인간이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단한 기술이죠 시술로 인해 아픈 것도 대충 가라앉았고 휴일에 면도를 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LCK를 보며 뒹굴거리고 있다가 문득 제모 시술한 것이 생각나 거울을 봤습니다 LCK는 뭐죠? 롤드컵입니다 아 그렇군요 롤컵 코리아죠 그리고 그곳엔 충격적인 저의 수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짤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하루 면도를 안 한 사진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수염이 인중에서 오른쪽으로 손가락 반마디 정도만 사라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전에 첨부한 사진에 비해서 굉장히 슬퍼 보여요 이 페이지 이 대본의 제모 시술을 하고 나서의 페이지는 상황을 제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뭐랄까 정말 머리 잘린 삼손 왜 신화라는 것이 이제 알았네 비유죠 인류의 어떤 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그것인데 당위인데 결국 어떤 힘의 원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수염은 기능이 결국 힘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해 보이는 표정들입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하필 가장 잘 보이는 인중의 코수염만 사라진 것이지요 저는 이제 수염을 기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피부과의 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프지 않게 조금만 없애는데 가장 쪽팔린 부분을 없애서 나머지 영원히 면도를 하게 강제한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15회를 다 채우게 한다죠 이게 안 그러면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제모를 하면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자 이 정도 없어진 것만 해도 어디에 할 수 있는데 구획을 설정해서 이 좌표에서 조금씩 조금씩 없애간다면 중간에 끝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15회를 오라길래 조금씩 옅어지는 줄 알았는데 15로 나눴네 지금 면적상 15분의 1씩 미국 지도처럼 주 하나씩 이렇게 지금 뉴욕주 정도가 없어진 거죠 큰 주도 아니고 심지어 다시 첨부한 아래 사진과 같이 면도를 내도 수염 자국이 중간에 끊겨있어 이제 시술을 안 하고는 마스크조차 벗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자리를 보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전쟁고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콧물을 너무 오랫동안 흘려서 탈모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예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되는지 죄송하지만 전사진들이 굉장히 밝고 유쾌해서 제가 다 아쉬워요 약간 그 이전에 이병화씨가 굉장히 그리운 느낌이 벌써 드는데 워낙 표정이 지금 우울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힘내십시오 표정이 일단 저희가 일단 적당한 모자이크 처리를 이번에는 사실 안되겠어요 너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적당한 신원 불러 처리를 통하여 아 그렇군요 여러분께 해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제가 환불할 것을 미리 감지한 시술자분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원래 한 번에 이 정도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한데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시술을 살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자라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진짜로 모든 사람이 5회 정도면 완벽한 제모가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최소 15개월을 한 달에 한 번씩 고통받으러 가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제 수염에 대한 작별 인사를 이렇게 길게 하나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병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죽어도 죽어도 안 하기로 자, 군대 얘기하셨으니까 군대로 한 번 군은 많은 훈련을 하는데 그중에는 화생방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생방전이, 화학전이 터졌다는 전제를 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쫄병들을 시켜다가 속옷만 입혀놓고 소독하는 훈련을 합니다 재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옷을 벗고 재빠르게 들어가서 소독을 받고 빠르게 나와서 다른 옷을 입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거 하고 있죠 또 사병이니까 짜면 안 되니까 멀리서 보던 원사님들이 대화를 합니다 정말로 핵전쟁이 터지면 저런 거 할 거냐 옆에 있던 상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었지 자, 제가 그때 죽으면 죽었지 용법을 깨달았습니다 전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해요 정말 얼마나 아플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의 왁싱을 받아 봤잖아요 훨씬 아플 거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또 얼굴에 다른데 해보신 분들 눈썹이랑 또 고통의 레벨이 다르다고 합니다 눈썹은 아주 간단하게 끝난다고 해요 수염에 비하면 아, 그렇죠 빠지기도 잘 빠지지 않아요 눈썹은 약간 좀 부드럽죠 눈썹이 막 억센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해 인체라는 것은 소림사 영화 보면 이렇게 눈썹이 되게 그건 긴 거지 그냥 비달사순 광고처럼 그거는 저기 뭐냐 콩쿠 샌더에서 보면 거북이 아, 네, 저 스승님 스승님 너구리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한때 이제 그 재권 조작이기도 하신 조순 씨가 그것이 마치 지혜의 상징이냐 브랜딩이 됐었죠 서울의 포청천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판사를 하지 왜 서울시장을 해 아무튼 눈썹은 뭔가 부드러운 역할을 해왔던 것 같고 실제로 부드럽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드럽고 아무튼 오늘 수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분의 사진과 함께 제가 중간에는 의문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청취자분들이 고개를 주악거리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염은 있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명환 씨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회에서 15회를 받으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없어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때 되면 또 티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희망이 되려나? 이명환 씨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또 나온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헤아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뜨렸으니까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안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취크림 꼭 바르세요 여자친구분이 아파하셔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 명은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여자친구분도 아직까지는 불만이 가득하죠 근데 이제 다 15회가 딱 끝났을 때는 대단하다 근데 나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친구 급구 방금 제모 맞췄음 이명환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